20년 만에 살려낸 산삼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을 때의 일입니다. 궤나리 봇짐을 맨 젊은 선비가 아내와 함께 금강산 골짜기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는 맑은 새소리와 계곡의 물소리가 들려왔지요. 밝은 대낮인데도 사람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거친 숨을 몰아 쉬며 말했지요. 여기서 그만 쉬었다 갑시다. 그러죠. 부부는 커다란 바위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았지요. 말로만 듣던 금강산의 아버니 경치가 정말 빼어나네요. 당연하지.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 하지 않소. 세상과 인연을 꿈꾸 살 바에는 이렇게 경치 좋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것이 좋지. 정말 그래요. 부부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였습니다. 골짜기 위쪽에서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백발의 노인이 걸어 내려왔습니다. 젊은 부부는 깜짝 놀라 노인을 쳐다보았지요. 이런 깊은 산속에 저런 노인이 사시다니요. 아무래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 그래. 그때 노인이 부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온 누구시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왔소? 선비는 노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지요. 저는 고려의 벼슬아치였지만 나라가 망하고 세상 인심이 흉흉하여 세상과 인연을 끊고 아내와 단둘이 살려고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못마땅한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왔소. 여기는 내가 사는 집에 물 아니오. 남의 집토를 더럽히지 말고 어서 아래로 내려가시오. 노인은 이 말을 남기고 골짜기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누구죠? 혹시 금강산 신령님이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신령님이라면 연기를 피우며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야지. 저기 버젓이 걸어 올라가고 있지 않소? 그렇긴 하지만 저는 저 노인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걸요. 이곳을 자기가 사는 집에 우란이라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정신나간 노인이지 뭘 그래? 이 깊은 산속에 무슨 울이 있다고. 그래도 저는 불안해요. 노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보 산 아래로 내려갑시다. 아내가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자 선비는 화를 벌컥 냈습니다. 당신 자꾸 마음 약한 소리 할 거요? 산을 내려가고 싶으면 혼자 내려가시오. 나는 여기에 집을 짓고 살 거요. 아내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선비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는 그곳에 여장을 풀고 오막살이 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단둘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지요. 하루는 가까운 산으로 나무를 뜨들어갔던 아내가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보세요. 갑자기 왜 그래? 이상한 동물이라도 나타났소? 그게 아니라 산속 바위 틈에 이상하게 생긴 꽃이 피어있어요. 그래? 선비는 아내를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 피어있는 꽃을 보았지요. 꽃빛이 빨갛군. 난생 처음 보는 꽃인걸. 당신이 봐도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무슨 꽃일까요? 굴슬 잘 모르겠는데. 선비는 코를 킁킁거리며 꽃의 냄새를 맡아 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것이 혹시 산삼이 아닐까? 예? 꿈을 잘 꾸어도 캐기 힘들다는 그 귀한 약초 말인가요? 그렇소. 천하제일에. 영약이라고 할 수 있지. 선비의 말에 아내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어머나, 그 귀한 보물을 내가 발견하다니. 여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산삼을 캡시다. 아내의 재촉을 받고서야 선비는 꽃의 뿌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흙을 파내자 뿌리가 드러났지요. 선비 부부는 뿌부를 보고 거의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앗, 이럴 수가. 산삼 뿌리에서 피가 나오네. 두 사람은 너무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보통 산삼이 아닌가 봐. 귀한 산삼을 건드려 다치게 했으니 이를 어쩌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산삼을 캐는 게 아닌데. 선비 부부는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골짜기 위쪽에서 백발의 노인이 걸어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그 노인이었어요. 노인은 노염이 가득한 얼굴로 선비 부부를 노려보았지요. 너희들은 왜 남의 산삼에 함부로 손을 대느냐? 노인은 성난 표정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산삼이 어르신 것입니까? 노인이 대답했지요. 그렇다. 나는 나의 산에서 이 산삼을 천년 동안 길러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함부로 손을 대어 산삼을 죽게 만들었다.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겠느냐? 노인은 녹이 띈 목소리로 덧붙여 말했습니다. 한 번 피를 흘린 산삼은 구할 길이 없다. 죽어버렸으니 나무 토막과 다름없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어르신의 귀한 보물을 몰라보고 몹쓸죄를 지었습니다. 선비 부부는 노인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너희들이 모르고 한 일이니 큰 벌은 내리지 않겠다. 그 대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오늘부터 이십 년 동안 이 고개 밑에 있는 샘터에서 물을 떠와 산삼뿌리에 뿌려주어라. 단 하루도 이를 어겨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선비 부부는 노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들어보니 앞에 있던 노인이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지요. 금강산 신령님이 틀림없어요. 바람처럼 사라지셨잖아요. 그렇군. 어쨌든 그분과 약속했으니 이십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물을 기러다 산삼뿌리에 뿌려줍시다. 당연히 그래하지요. 선비 부부는 그날부터 고개를 오르내리며 샘터에서 물을 기러 산삼뿌리에 뿌려주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의 젊은 부부는 어느덧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에겐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태기가 없었어요. 드디어 산삼뿌리에 물을 준 지 꼭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지막으로 물을 기러 산삼뿌리에 뿌려준 선비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여보, 물을 주자마자 꽃이 피어났어요. 과연 그렇군. 아, 죽었던 산삼이 살아났구나. 우리가 20년 만에 산삼을 살렸어. 선비 부부는 너무 기뻐 얼싸 안았습니다. 그때 백발 노인이 불쑥 나타났지요. 기쁨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너희들이 온 정성을 다해 산삼을 다시 살렸구나. 이 산삼은 이제 너희들 것이다. 나중에 씨를 받아 골짜기 곳곳에 뿌리도록 하라. 선비 부부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금강산에는 많은 산삼이 자라나게 되었지요. 선비 부부에게는 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아기를 가져 열 달 뒤에 귀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선비 부부가 산삼 뿌리에 물을 주느라 20년 동안 오르내린 고개를 20년 고개라고 불렀답니다.